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락의 수질환경 강사 구경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2021년 수질환경 시험을 대비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을 같이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는 이제 자격증에 관해서 알아보고요. 두 번째는 시험이 2021년 일정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시험에 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합격할 수 있는지 나누고 네 번째는 배우락에서 어떤 그런 커리큘럼으로 여러분과 합격을 같이 갈 건지 이 네 가지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여러분 우리 기사, 산업기사 자격부터 볼게요. 자격증부터. 자, 먼저 이제 사업장별 환경기술인 자격기준이 있죠. 여기서 이제 기사랑 산업기사 해서 필요한 사업장마다 필요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데다가 여러분이 취업을 하신다 그러면 어때요? 거의 이제 환경 분야에서는 수질이나 대기 같은 게 이제 취업의 필수 자격증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업체들, 이런 곳에서도 다 자격증을 취득을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군무원이나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채용시험 할 때도 가산점이 또 주어지죠. 그래서 직급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고 시험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이렇게 가산점 때문에 여러분이 또 자격증을 취득을 하시려고 하시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시험을 아무나 볼 수 있냐 그건 아니고요. 이제 자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질환경기사 그리고 산업기사마다 이제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격은 여러분이 지금 큐넷에서 확인을 하시든가 아니면 여러분 배우락 수질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배우락 연구소 초보 가이드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에 클릭하시면은 이제 시험에 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여러분이 얻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참고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2021년 지금 어떤 게 시험에서 달라지느냐 예전하고 살펴보시면 제일 큰 게 이거예요. 산업기사가 지금 수질뿐만이 아니라 전 종목이 전부 다 이제 CBT 형태로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기사랑 산업기사가 분리가 돼요. 일정이. 그래서 이거 주의하셔야겠죠. 자, 그러면 CBT 시험이 뭐냐라고 보시면은 환경기능사 시험하고 똑같이 컴퓨터로 이제 답을 클릭 클릭하면서 시험을 보는 방식이에요. 그럼 기사는 이게 아니냐? 네, 기사는 똑같이 필기시험, 지필식으로 보게 되고요. 그러니까 종이를 가지고 시험 보는 거고 산업기사는 이렇게 CBT 형식으로 도입이 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시험 일정이 원래 수질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이제 1회부터 4회 시험 중에서 1, 2, 3회 세 번 보게 되죠. 원래는 기사랑 산업기사 접수기간 이런 게 다 똑같았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달라졌습니다. 기사랑 산업기사 일정이 완전히 필기시험까지 나눠졌어요. 합격자 발표, 서류 제출 기간은 똑같은데요. 지금 보시면은 필기원서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참고하셔서 여러분 꼭 내가 봐야 될 시험에 필기, 원서 접수 날짜, 시험 날짜 분리해서 봐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시험은요. 우리 1차랑 2차가 있죠. 그래서 1차는 객관식 4지선다요. 그리고 2차는요. 원래 실험이 있었는데 2020년부터 없어졌죠. 그래서 좌우평 실험이 없어지고 100% 주관식 필타평으로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 필기 합격 전략이기 때문에 필기 1차 검정시험 방법 보시면은 기사, 산업기사 이제 과목이 5과목, 4과목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총 시험 시간도 달라지고요. 자, 중요한 게 이거죠. 지금 기사 같은 경우는 기존하고 똑같이 집필식 시험으로 보는데 지금 산업기사가 CBT 형태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사가 1부가 있고 2부로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원래 1부에서 기사를 보고 집필식일 때. 그 다음 산업기사를 2부 오후에 봤었는데 지금 산업기사가 컴퓨터로 시험을 보게 되면은 이게 장소를 뭐 결정해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1, 2부 기사로 나눠지고요. 그래서 시간은 9시, 오후 1시 이렇게 1, 2부로 나눠지고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1부에서 6부까지 생겼어요. 컴퓨터로 시험을 보니까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부부터 6부 시간을 이렇게 여러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시험 과목, 5과목, 4과목 보시면은요. 어디에서 차이나요? 기사의 상하수도 계획이 하나 더 있죠. 그래서 총 100문제, 5과목. 그래서 100점 만점이고요. 산업기사는 4과목이니까 80점 만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합격을 하냐. 자,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전체 이제 점수가 이제 얼마? 평균 60점.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 60점이에요. 그렇게 60% 이상은 맞아야 되고요. 그리고 과락이 있습니다. 과목마다 우리 아까 5가지, 기사 5가지 과목, 산업기사 4가지 과목 있었는데 과목마다 40점 이상은 맞아야 과락을 면해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시켜야 합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사는요. 10점, 100점, 100문제 중에 60문제 이상 맞아야 되고 그리고 과목당 8문제 이상 맞아야 과락을 면할 수 있고 산업기사는요. 자, 이건 똑같아요. 과목 20문제 중에 8문제 맞아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이제 80문제가 전체 문제다 보니까 60%가 48문제 이상만 맞으시면은 합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100점을 맞기 위해서 혹은 남보다 더 점수를 높게 맞기 위해서 보는 시험이 아니고 어떤 기준 60점만 넘으면 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때도요. 100점 맞기 위해서 하는 공부가 아니라 60점 넘는 점수를 맞기 위해서 하는 공부로 그래서 최대한 시간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공부를 하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시험이 어떻게 나왔는지 알아야 이제 우리가 전략을 짤 수 있겠죠. 자, 먼저 보시면 유형별로 볼게요. 자, 우리 5가지 과목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그 전체를 봤더니 우리 단답형, 장답형, 계산형으로 유형별로 나눠봤을 때 전체로 보면 단답형이 높아요. 그게 왜 그러냐. 4과목, 5과목에 가면은 우리 공정시험 기준 그리고 법규는 거의 100% 단답형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단답형이 많은데 우리 1, 3과목 그러니까 개론과 방지 기술을 보게 되면은요. 단답형 비중이 전체보단 높진 않죠. 그리고 계산형이 좀 늘었어요. 그죠? 그래서 단답형, 장답형, 계산형이 거의 3분의 1씩 골고루 출제되는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유형별로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냐 볼게요. 단답형은요. 어떤 거냐? 단순 암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우면 맞추는 거. 못 외우면 찍어야 되는 문제. 그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단순히 암기를 할 과목이지만 범위가 엄청 많아요. 양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시간과 다 하려고 하면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니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전략을 쌀 때 자주 나오는 거 위주로 봐야죠.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빈출 문제를 공략을 해서 단답형은 점수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 단답형 문제 같은 경우는 기출 문제들만 계속 보다 보면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그리고 계산형 같은 경우에는 공식을 알고 이 문제가 어떤 공식에 적용이 되고 이 공식에 어떻게 대입을 해서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계산형은요. 이제 원리를 이해하고 그래야 어떤 공식을 쓸지 아니까 그리고 공식에 대입을 해서 푸는 연습을 하는데 얘는 좋은 게 뭐냐면요. 단답형보다 좀 공부는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양이 적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계산형 문제가 많이 나오면 점수를 얻어가기가 쉬워요. 왜? 양이 적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게 한정돼 있거든요. 자 그리고 장답형은요. 이런 겁니다. 다음 중 뭐뭐의 뭐뭐로 틀린 것을 옳지 않은 것을 그러면서 줄줄줄줄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는 전체를 좀 알고 있어요. 풀어요. 그래서 좀 어렵죠. 다른 유형보다 어렵게 높여질 수가 있는데 다행히 기사나 산업기사 시험은요. 문제은행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나왔던 문제가 그대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요. 이 장답형도 새로운 문제가 나오면 어려울 수 있지만 기존에 나왔던 거가 나온다고 하면은 이것도 기출문제 많이 보면 어떻게 될까요? 공부하기 쉬워지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장답형은 다른 유형보다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문제은행 방식이니까 쉽게 갈 수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산업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기사는요. 기사보다 단답형 비중이 더 크죠. 그죠? 더 커요. 근데 1, 2과목 이게 아까 우리 봤던 기사의 일상과목 그러니까 개론과 방지기술은 역시 단답형, 장답형, 계산형이 거의 1대 1대 1로 동일하게 나온다는 거. 그래서 공부 방법은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제 유형별로는 봤고 이제 과목별 특징을 볼게요. 아까 우리 유형으로 봤는데 이걸 과목으로 쪼개서 봤더니 제가 일상과목 같은 경우에 개론과 방지기술은 계산형 비중이 좀 크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어때요? 나머지 부분은 단답형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개론과 방지기술은요. 어때요?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계산형 푸는 연습도 하셔야 되고 나머지 부분은 상하수도계의 공정, 법규 같은 경우에는 단답형이 많으니까 양이 많지만 빈출 문제 위로 단순하게 외워서 기출 문제 보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맞추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 시험은 이렇게 나오는 거 알겠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지? 어떻게 하면 할 것까지? 자 기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목표 점수를 이렇게 잡았어요. 자 지금 보니까 공정과 법규가 좀 작죠? 왜 그럴까요? 단답형이 많다 보니까 양이 많으니까 좀 목표 점수는 작게 해서 양을 줄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개론이 높아요. 왜냐면요. 개론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개론 과목은 이 개론을 제대로 이해해야 상하수도계의 방지기술 다른 부분이랑 연결되는 기초이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여러분 충분히 공부를 하셔야 다른 과목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좀 점수를 높게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봅시다. 개론은요. 네 개론에서 안정적인 점수를 확보하셔야 돼요. 여기는 기초이기 때문에 다른 과목하고 연결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잘 공부한다. 그러니까 개론은 거의 다 본다라고 보시고요. 자 그 다음 상하수도계획을 볼게요. 자 얘는 단순한기 단답형 많았잖아요. 그래서 단답형은 단순한기 부분은 많이 나오는 거를 정해서 양을 줄이는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특히나 많이 나오는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아마 문제의 기출문제 보시면은 아 여기서 많이 나오는 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방지기술 볼게요. 자 방지기술 계산형 엄청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응용도 많이 되고요. 그리고 개론하고 연결이 가장 많이 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자 전략이 세 번째 전략. 방지기술에서는 계산형에서 점수를 확보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단답형, 장답형은 역시 빈출문 부분을 공략을 해서 점수를 확보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공정과 법규 볼게요. 자 단순한기 단답형. 근데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가장 효율적으로 시간을 적게 쓰면서도 합격 60점 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목표치를 낮춰요. 그러면은요 범위가 줄어요. 우리 봐야 될 게. 그래서 전체 이제 봐야 될 게 100%다. 그러면은요 40% 오히려 이것보다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한 20%만 공부를 하더라도 어떻게 되냐면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확 줄여서 시간을 줄이고 대신에 우리가 알아야 될 빈출 부분은 정확하게 여러분이 공부하실 수 있게 이렇게 합격 전략을 수립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산업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기사도 공정과 법규에서는 이제 이렇게 50, 60 좀 낮은 점수지만 법규에 조금 더 높게 잡았죠. 이유는 공정보단 법규가 조금 빈출돼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개론과 방지기술 같은 경우도 역시 개론에서 안정적이 점수 확보하고 방지기술을 계산형 잡고 빈출 보고 그 다음에 공정과 법규에서는 목표치를 낮춰서 범위 낮춰서 잘 나오는 것만 공략해서 보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 어떻게 공부를 하냐. 자 기사 5개 과목. 그 다음에 산업기사 4과목 있었죠. 자 우리 기사든 산업기사든요. 순서는 개론, 방지기술, 그 다음에 기사라면 상하수도 계획까지 이 순서대로 가셔야 돼요. 왜냐 볼게요. 왜냐하면 개론은 기초라 그랬죠. 그래서 개론을 제대로 알아야 뒤에 나오는 방지기술 보기가 편해요. 근데 방지기술이라는 건 우리가 수질해서 이제 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쓰는 여러 가지 기술을 배우는데요. 그 기술들이 뭔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이 기술들을 어디에 끼워 넣어서 상수도에 쓰는지 혹은 하수도에 쓰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방지기술은 깊이 있게 이제 본다고 하면은 상하수도는 이 기술들을 옆으로 줄 세워 놓은 거예요. 그래서 개론, 방지기술, 상하수도 계획 순으로 공부하시는 게 여러분 좋고요. 자 산업기술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개론과 방지기술 순으로 보시고요. 공정과 법규 같은 경우에는 단답형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기출 문제를 많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공부하시든 상관없습니다. 솔직히 먼저 보셔도 되고 늦게 보셔도 돼요. 근데 물론 개론은 보시고 나야 공정과 법규도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특히나 그리고 이제 공정과 법규 그러면은 그럼 이건 어차피 기출만 봐도 되는 거면은 강의에서 뭘 하시나요? 이론 강의에서? 그래도 이 공정과 법규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앞에 있는 것들을 연결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이게 왜 이렇게 나왔는지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중요한 게 안기법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잘 나오는 부분 안기법으로 쉽게 정리할 수 있게 하니까 여러분 그거를 염두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제 볼게요. 그러면은 배우락에서는 어떻게 여러분이 학교까지 쭉 같이 갈 거냐? 보면은요. 처음 이제 비전공자분들 계시죠. 나는 환경을 몰라. 아예 몰라. 화학은 좀 알겠고 아니면은 아예 공학도 잘 모르겠어. 나는 입문계 나왔어. 그럴 수 있죠. 그러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비전공자분들은요. 이제 이 본 이론을 들어가기 전에 기초적으로 알아야 될 거. 그러니까 낯설잖아요. 그러니까 낯서니까 좀 친해지는 그걸로 입문이론을 보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본이론을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 그리고 끝에 좀 너무 불안하다. 마지막에 뭔가 알 수 없을까? 그러면 파이널 특강까지 마지막 이제 빈출 부분으로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배우락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여러분 모의고사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보시기 직전에 모의고사로 내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산업기사 보시는 분들. 특히나 배우락 홈페이지에 CBT 시험을 미리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또 코너도 있어요. 그래서 CBT를 먼저 응시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실기는 실기에 가서 2차에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우리 2021년 수질, 환경, 기사, 산업기사 시험을 대비해서 여러분이 어떤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살펴봤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이제 처음부터 학기 끝까지 같이 가는 이제 러닝메이트가 되고 싶은 고경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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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